문세훈씨가 선택한 사람은 신지연씨입니다. 신지연씨는 밖으로 나와서 문세훈씨와 함께 신지연씨입니다. 신지연씨는 밖으로 나와서 문세훈씨와 함께 천국도로 떠나주세요. 신지연씨는 밖으로 나와서 문세훈씨와 함께 천국도로 떠나주세요. 신지연씨와 함께 ㅋㅋ 랩 부를 줄 몰랐지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난 처음이잖아 이게 어 그렇다 제가 말하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음만 한 대로 했어 진짜 그냥 가서 얘기하면 좀 다를 것 같아서 난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할 겁니다 너도 뭐 부담 받지 말고 그냥 네가 경험차니까